그 아침 충북 청주의 한 골목에 택시가 들어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기사가 택시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승객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갔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급히 뒤를 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들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택시는 서울에서 출발해 강원도 춘천을 거쳐 충북 청주까지 약 4시간 동안 300여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33만원이 넘는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간 남성이 35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택시비 먹뒤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미약합니다. 적발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 성공해서 무엇인가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른바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손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구제받기가 어려워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법은 왜 이렇게 범죄자들, 가해자들에게 관대한가? 저런 놈들은 꼭 반드시 잡아서 엄벌해야 합니다. 저런 장거리는 미리 얼마를 받고 가야 돼요? 저런 일 생각보다 많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